익산에서는 시장선거의 중요도가 도지사나 시의원 선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익산참여연대가 지난주부터 익산시민 3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%가량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거로 시장선거를 꼽았고 도지사는 5.2%, 익산시의원 선거는 4.6% 등의 순이었습니다. 지방선거 후보 선거 선정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29%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공약과 전문성, 도덕성 등의 순이었습니다.